와, 와, 와 우와, 파도 봐라 여기가 저희 마을에서 10분 거리의 바닷가입니다 바로 저 앞에 태평양인데 오늘 또 서핑을 즐기는 분들이 나와 계시네요 파도가 오늘 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도 보면 저쪽 한 무리가 와 파도 크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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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따시네 저기 바로 앞에가 태평양이어서 항상 여기는 쓰나미 위험도 물론 있지만 여기가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뒤쪽으로 보면은 제주도처럼 구릉이 있잖아요 구릉들이 되게 많아요 왼쪽은 좀 높네요 지대가 높아요 실건 딱 binary 우와 우와 대단하다 아 재밌게 잘타네 으아아아아아아 소금을 봐라